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 2의 한남뉴타운 정말 부동산 투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아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도자를 먼저 살펴드릴 텐데요 최근에 용산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마천루 명풍광장 공원을 갖춘 서울의 맨하튼이 뜬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의 용산이 비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용산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타워크레인과 신축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5년 10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용산에 대한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산 개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용산 민족공원 거의 100만평 가까운 매머드급 규모로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국가상징 공원으로서 개발이 준비가 돼 있고요 내년부터 부분적인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중심 용산의 중심의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개발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세권과 용산역세권역의 국지협무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좌측편은 신속통합재개발을 통한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고요 또 경부선 라인 지하화 사업과 내년부터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는 민족공원 또 용산역세권역의 용산파크웨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으로 동부이천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요 특히 남산공원과 민족공원을 자리하고 있는 유엔사 송담부지의 개발 계획들과 후암동 또 이태원동 한남동 보강동 라인이 최고급 저축 주거 단위로서 개발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시적인 변화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지금은 리스크가 거의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자액이 적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즉 제2한남 뉴타운 정말 부동산 투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민족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를 얻는지 어디다? 바로 한남뉴타운이고요 한남뉴타운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번째로 향후 최고의 부촌은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고요 용산 중에서도 민족공원의 조망권과 접근성이 좋은 한남동이 최고 부촌을 형성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자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수익을 많이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바로 지역은 용산이고요 앞으로 제2의 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셔서 정말 30억, 40억, 50억짜리 명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명품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한남뉴타운 개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자연, 문화, 역사, 미래, 국가 공원으로서 조성을 앞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이 돼서 앞으로 100만 평의 용산 민족공원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내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피스코스 그래서 용산은 단순한 주거지나 상업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랜드마크와 관광지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을 방문하면 방문하는 피스코스 바로 센츄럴파크를 가보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에 올라가셔서 뉴욕 시내를 전망하시고 쇼핑을 하시는데 그런 스타일의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는지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맞물려서 한남뉴타운이 정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신념 넘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 출범에 발 맞춰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역세권역에 있고요 이 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즉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 이주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2, 3, 4, 5구역이 개발이 되면 무려 1만 2천 세대 정말 한강변이 보이는 랜드마크 최고 부천으로서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한남뉴타운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슬럼화되고 노화된 지역 중에서 앞으로 제2한남뉴타운 될 수 있는 지역이 나타날 예정이다 따라서 그런 지역들을 주목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최고 부천이 어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용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용산 민족공원 접근성과 조망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남산권역의 조망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최고 부천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면 뉴욕의 센트럴 맨하튼 바로 중심에 센트럴 팍이 있는데요 그 지역 주변에 최고가 아파트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바로 두 채가 무려 1,800억의 매매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한 채당 거의 900억 대로 매매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뉴욕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맨션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센트럴 팍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센트럴 팍 조망권이 가능한 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최고가 아파트와 맨션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한남동, 이태원동의 최고가 저층 그런 명품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드래곤이 거주를 하기로 유명한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대 가까운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펜트하우스, 최고급 주택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지역들이 부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가 아파트가 있는 바로 옆 동네 지금은 노후화되어 있지만 개발이 되는 한남뉴타운도 그런 시세에 맞춰서 키 맞추기를 통해서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한남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한남뉴타운 다음 차수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 또한 앞으로 시세가 반영됨으로 해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의 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고 부천 바로 용산입니다 서울의 중심 바로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용산의 중심에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과 국지원부단지 용산 민족공원을 아우르는 3대 개발축과 경부선 라인 또한 지하화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정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민족공원은 부분 개장 또 국지원부단지는 올 연말에 마스터 플랜 발표와 경부선 라인의 좌측편은 신속통합 재개발 방식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남쪽으로는 동부위치원동,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또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에 이르는 이런 남산 조망권과 바로 공원 조망권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10층 전후에 저층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을 꿈꾸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부천은 용산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한남동이 최고의 부천으로 바뀔 예정이다 두 번째로 투자 가치는 물론 다양한 개발 사업과 큰 이슈로 인해서 시세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개발이 가시화가 본격화되고 정말 12000세대 리모델링 재건축, 국지원부단지 또 민족공원이 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종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와 개발 가치 또 재개발까지 연관돼서 개발 계획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속통합 개발로 개발되는 지역들 또는 용산 국지원부단지 아니면 동부 유촌동 아니면 한남뉴타운 다양한 지역들에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맞춰 투자하시는 방법도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뉴타운은 지금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또 최소한 현금으로 10억에서 10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셔야 2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의 투자 방법 바로 제2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예정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도 높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큰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한남뉴타운의 다양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2의 한남뉴타운 그 틈새를 공략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투자 방향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또한 세 가지로 핵심을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는 바로 용산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2의 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는 이태원 역세권 주변 지역에 지금 재개발에 바람이 불 지역이 있습니다 추진연회가 구성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대규모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세대수 또한 2천에서 3천세 넘는 매머드급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많은 지역들, 용산, 자양동, 또 연신내 역세권 또한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이번에 신속통합 재개발로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추진연회가 구성돼서 민간 방식의 재개발 또는 공공 방식의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권 중에서도 원효로 라인, 또 청파동 라인들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셨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물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에서도 아직까지 젖병가 돼 있으면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저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고요 또 특강을 통해서 오셔서 한 지역만 보실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지역들,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검증을 하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의 그런 미래가치, 또 최고급 브랜드 대단지의 명품 아파트 3, 40억, 4, 5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